자 나이가 40이면 형같은 경우 30대에서부터 젊었을때 건축사업하고 이러면서 앞으로 이제 내가 해야 될 평생 해야 될 직업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어 자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금융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건데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은 금융산업으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세상이 오게 될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한 몇달동안 고민을 했지 그래서 내가 이 주식투자를 할때에 너희들하고 똑같애 처음에는 이제 주식투자 했더니 돈이 들어오지 근데 세월이 지나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돈을 번것만 기억나는거야 돈을 번것만 기억나는거야 왜 내가 매수해놓고 분명히 손실이 왔는데 몇백만원씩 손실이 왔는데 그거를 내가 손절을 안친거야 손절을 안치고 기다렸더니 일주일이든 예를 들어서 10일이든 급등주로 올라탔으니까 급등주로 올라탔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올라왔고 아니니 그렇게 해서 또 먹고 또 팔았어 계속 그렇게 했었던거야 한달 가까이를 내가 뭐 한 삼사일 뭐 한 일주일정도 됐나 일주일정도 계속 돈을 벌어 먹으니까 어느 날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를 한거야 야 이렇게 돈벌기 쉬운데 이렇게 돈벌기 쉬운데 내가 왜 이걸 여태까지 안했을까 나는 천재인거 같애 그러면서 집사람한테 야 오늘 300만원 벌었다 오늘 뭐 500만원 벌었다 이러고서 수익 날 때마다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자랑을 한거야 야 나는 이거 타고난 사람이야 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돈번 기억만 나는거지 내가 잘난줄 알았어 내가 잘해서 그러다가 이제 모든 개미들이 그런 절차를 겪는다고 내가 손실이 났는데 초보자들이 처음에 주식시장 들어와가지고 내가 매수를 해놓고 손실이 났어 내 자본금이 천만원인데 300만원이 까졌어 200만원이 까졌는데 바로 손절치는 놈은 100명이면 만 명이면 단 한 명도 없어 절대 손절 안쳐 초보자들은 그래서 기다렸더니 올라와서 수익을 계속 내는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 아 주식이라는게 매수해놓고 올라오지 않으면 손실이지 기다리면 올라와 그렇게 해서 계속 먹은 기억만 나는거야 그거를 내가 손절을 과감하게 쳐서 내 원금이 날라갔으면 돈을 돈만 번 기억이 안나지 잃은 기억도 나지 그런데 기다리다가 보니까 올라오더라 이게야 그래서 주식시장이 만만하게 보이는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여기저기 막 뭐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광고를 보고 들어갔다가 급등주니까 변동폭이 많잖니 그지 상하 변동폭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면 먹고 기다리면 먹고 어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 그래서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당기다가 계속 먹은 종목에 계속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쫓아 붙는거야 그러면서 점점점 투자금은 늘어나고 그리고 또 그거에 만큼 손실도 많은데 손절 안치면 돼 기다리면 올라와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 고점에 이제 전 재산 다 갖다가 들이밀고 물려버리지 그러고서 몇 달 동안 주가가 못 올라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카드빛 끌어당기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 끌어당기고 물타기하고 물타기하고 이러다가 재수 없어서 이제 한 종목에 재무구조가 안 좋은 종목에 들어가서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이제 감자당하고 상장폐지 당하고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되지 다 겪어본 경험이야 그래서 형 같은 경우도 10대1 감자를 두 번인가 당했고 10대1 감자를 두 번인가 당했고 내가 그때는 뭐 외형상으로 외형상으로 이 건축업 건축일을 계속해서 외형적으로 자산이 한 100억 가까이 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손실폭도 커 그래서 감자를 두 번을 당했고 상장폐지를 한 번 당해서 뭐 억이 넘는 자금을 이제 감자도 당하고 상장폐지도 당해보고 그래서 정확히 감자를 두 번 당하고 상장폐지를 한 번 당해서 몇 억이라는 돈을 날렸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니까 자 주식에 돈이 다 물려 있잖아 그러니까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폐지를 당할 때 뭐 바로 상장폐지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기다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물려있는 기간이 뭐 어떤 종목은 1년 가고 어떤 종목은 3년까지 가 그러니까 돈이 3년 동안 손조를 안 치니까 계속 돈이 물려있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감자를 당했는데 감자를 당하고 그러고서 감자를 두 번 당했어야 야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돈을 못 쓰는 거지 근데 워낙 뭐 그때 당시에는 자본금이 있었으니까 또 이제 다른 종목으로 들어갔다가 상장폐지를 당해서 어기라는 돈을 또 날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 시작한 지 아 한 1년 반 정도 지났나 그리고서 그때서부터 곰곰이 생각을 한 거야 야 이거 아니구나 주식이라는 게 이게 아니구나 아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내 건물에서 스포츠센터를 했었는데 자가용으로 한 15분이면 집에 와 자가용으로 어느 날 집사람한테 전화를 걸은 거야 야 나 오늘서부터 공부할 거니까 집에 안 들어간다 그리고서 집사람한테 전화한 거야 15분이면 집에 도착해 근데 내가 내 의지가 있으니까 집사람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나 앞으로 집 안 들어간다 애들이 집사람이 깜짝 놀래 왜 집으로 안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해야 돼 같다 그리고서 스포츠센터에서 거짓말도 안 하고 5년 동안 5년 동안 거의 잠을 안 자다시피 했어 그때서부터 이제 주식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 누가 그때 당시에는 뭐 어디에서 가르쳐 주는 지금은 카페도 많고 유튜브 동영상도 많고 뭐 이러잖니 그리고서 거짓말도 안 하고 6개월을 집을 안 갔어 6개월을 내가 공부한다고 집사람한테 전화 딱 하고 난 다음에 6개월을 집을 거의 안 갔다니까 그리고서 그냥 스포츠센터에서 쇼파에서 잠시 잠시 눈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의 비밀을 파헤치는데 6개월을 집을 안 간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주식시장의 비밀을 파헤치는데 정확히 5년이 걸렸지 혼자서 터득하는데 혼자서 터득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견뎠냐고 나는 한번 파고들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서 지금도 방송 안 한 지가 지금 한 1년 반이 넘었는데 지금도 18시간씩 방송하잖아 지금 여기 방송시간 봐봐 아침에 아침서부터 지금 10시간 됐어 10시간 이런 인내력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평상시에 하루에 내가 얘기했잖니 선물옵션 공부하는데 내가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통달을 한 놈이 차트를 볼 줄 모르겠냐고 카페 회원들한테 차트 교육을 교육비를 몇천만원씩 받고 교육을 가리키는 놈이 내가 차트를 모르겠냐고 그지 기술적 분석을 모르겠냐고 그런데 이 시장에 비밀이 있더라고 이 선물옵션 시장의 비밀 그거를 파헤치는데 정확히 최고의 기술적 분석가가 해외 선물 국내 선물의 비밀을 파생산품의 비밀을 파헤치는데 하루에 22시간씩 5년이 넘게 걸렸어 5년 거짓말도 안하고 단 하루도 5년 동안 2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2시간도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장이 쉬잖니 그날은 그냥 풀로 풀로 공부하고 자 그러면 이제 2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 해외 선물 거래를 하면 그때 당시에 5시인가 아마 국내 선물을 거래하면 5시인가 이렇게 끝나거든 해외 선물은 6시에 끝날 때가 있고 7시에 끝날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제 해외 선물 거래하는 애들이 보통 새벽 5시 6시까지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아침 7시에 이제 아침 9시에 우리나라 본장이 열리고 해외 선물장은 1시간씩 바로 열리거든 그러니까 새벽 4시든 5시든 그때까지 거래를 하다가 이제 방바닥에 눕지 않냐 그러면 그냥 오전까지 그냥 그냥 오전 오후까지 그냥 고라떨어져 그러니까 방바닥에 누우면 고라떨어지니까 의자에서 누워가지고 의자에서 기대고 그냥 꾸퍽꾸퍽 그냥 쪽잠을 자는 거야 그 세월을 2년을 넘게 아 저 5년 5년 동안 의자에서 잔 세월이 쪽잠을 자면서 의자에서 기대고서 그리고 잔 세월이 5년이야 그런 의지 인내력 그런 각오가 없으면 이 시장을 절대 들어오면 안 돼 내가 한참 공부하고 그럴 때 지금도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루에 거짓말도 안 하고 두 시간 자면서 두 시간 그것도 방바닥에 누워서 자는 것도 아니고 쪽잠 자면서 그렇지 너 1만 시간의 이야기 내 카페에 보면 내가 얘기했잖아 1만분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내가 카페에다가 누우 차 방송에다가 그런 거 1만분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 그런 동영상 굉장히 많이 올렸잖니 그 정도 노력과 열정이 들어야 어느 한 분야에서 통달을 하는 거야 나는 그거를 실행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까지 지금 이제 여름철이 오잖냐 지금 여름철이 있잖아 그러고서 하루에 두 시간씩 의자에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엉덩이 있잖아 엉덩이 이 엉덩이가 욕창이 생기듯이 물집이 잡혀 욕창이 생기듯이 그러면서 이제 막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진다고 나중에 막 1cm 정도 이렇게 막 부풀어 살이 의자에 이 땀에 젖어가지고 이 엉덩이가 거짓말도 안하고 작게는 한 5mm 5mm는 넘고 한 7mm 심할 때는 막 1cm 가량 막 욕창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살이 부풀어 올라 땀에 쩔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단계가 넘어가면 논바닥처럼 짝짝 갈라진다고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니 살이 터지는 거지 살이 터지는 상태에서 그리고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냐고 그 의자가 그러고서 몇 시간을 그러고 앉아 있으면 이 논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엉덩이 쌀이 터져 터지면서 이제 의자에 의자에 이게 이제 피가 엉겨붙는 거야 그러다가 앉아가지고 일어나면 이게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머리 돌아버려 그걸 5년 동안 해봐 5년 동안 눈병신되는 거는 뭐 기본이고 그런데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어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했다시피 30대에 30대에 내가 앞으로 그때 내가 이제 건축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군대체되어가지고 24살 때 포장마차부터 시작해가지고 29살 때 그때 당시에 32평짜리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분양 인천의 분양가가 2400만원 조금 비싼데는 3200만원씩 할 때거든 내가 24살에 군대 제대해가지고 나 30살 되기 전에 벤치 탄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2클라스 328천만원 주고 벌써 30년이 넘었다 벤치를 뽑은 거 아니니 그리고서 이제 건축사업을 해서 또 돈을 벌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앞으로는 금융 내가 나이 먹어서 이렇게 노동력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머리로 돈을 버는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럼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인가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금융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30대 초에 이제 주시시장에 입문을 했고 그러면서 그거 갖고 지금 이제 편안하게 벌어먹고 살자니 그치? 내가 오늘 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지금 너희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직업 내 전공 분야 직업을 갖고 있다가 이제 나이를 먹고 그러다가 보면 회사에서도 이제 강제 퇴직 명예 퇴직 당할 경우도 있고 자 그랬을 때 내가 앞으로 벌어먹고 살 게 뭔가 내가 노동력으로 벌어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편안하게 지식으로 돈을 벌어먹고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하는 기간이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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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시작해도 늦지는 않았지만 벌써 미리 준비했어야지 그래서 요새 젊은 애들은 20대 초서부터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잖아 굉장히 똑똑한 거야 걔네들은 물론 실패는 보겠지 근데 실패를 봐도 전재산을 다 40대 50대 투자를 해서 전재산 다 말아먹는 것보단 낫잖아 그치?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이 시장은 뭐 특히 박후두라는 친구가 해외선물 거래를 하면서 이제 예능 그런 쪽으로 하는데 해외 선물 국내 선물 이 파생시장이라는 것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내가 아까제도 동영상 올렸잖아 바로 파생시장 해외선물에서 돈보는 구간이 있다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돈이야 내 말 한마디가 돈보는 구간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짧게 한 5분 정도 녹음해가지고 올렸잖아 이 시장은 지식이야 지식 그 말 한마디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자 요기지 요기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얼마나 올랐니 그지 아 정확히 찍어 주잖아 돈보는 그러니까 매수가 유리한 구간이 있다니까 그 구간 구간을 알아야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동영상 바로 지금 마지막 지금 마지막 올린 동영상을 들어가서 보면 정확하게 내가 예측했고 그리고서 지금 급등을 한 거야 이게 돈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루에 나처럼 너희들 직업이 있으니까 22시간씩은 못해도 나는 좀 도끼가 있는 놈이라서 그렇게 나는 해 그리고 그 감각이라는 게 있어 타고나야 돼 나는 혼자서 독학으로 다 이걸 터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각이 있어야 된다니까 수혜리 너 같은 경우도 너 연극한다고 그랬지 연극 분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는 애들이 있지 않냐 그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천성으로 타고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 버는 이제 좀 밝은 편이야 타고나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서 독학으로 이 엄청난 파생 상품의 그 비밀을 다 독파를 한 거지 지금 여기 불꽃이 있을 거야 불꽃이 야 불꽃아 너 오늘 비번인데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답변이 없네 잠수 땄나 보다 내가 불꽃이한테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불꽃아 차트 보고 있어 여기 이 불꽃이가 나한테 돈 버는 비결을 배워 가지고 갔거든 근데 이 인간이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불꽃이 보고 앉아 가지고 야 너 지금 내가 오늘 장에도 오늘 아침에도 내가 얘기했을 거야 불꽃이 보고 뭐라 그랬냐 야 너 지금 장이 어떤 장이야 이러고서 내가 몇 번 물어봤지 어중간하게 알면 안 되는 거야 어중간하면 이 파생 상품은 이거는 어중간하게 알면 오히려 그게 독이 돼 그러니까 지금 불꽃이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릿속에 이제 온갖 자팍한 자식 그 지식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가지고 막 뒤죽박죽 막 섞여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이야 내가 보기에 확신이 없는 거지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안 맞고 그래서 어떤 때는 먹고 어떤 때는 왕창 깨지고 머리 돌아버리는 거지 형이 앉아 가지고 교육하면서 이거는 확신이다 이건 확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지금은 다 까먹었지 혼자서 엉뚱한 짓거리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나마 내가 매일 방송을 하니까 들어와 가지고 다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돈 많이 잃었다 쟤 돈 많이 잃었다 쟤 하하하하하하 아이고 그래도 그래도 의지를 꺾지 않잖아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이 시장 떠났을 텐데 저 인간이 앉아 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승부수 보겠다고 앉아 가지고 그나마 내가 방송을 이제 매일 하니까 많이 하니까 이제 매일 하니까 이제 조금씩 실력이 아마 늘어나게 될 거야 뭐에요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